다음 제철 식재료를 찾아서 하만으로 향했는데요. 두 분은 이 땅 위에 뭔가 솟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뭔가 익숙한 모양인데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고 나면 해장을 뭘로 하십니까? 콩나물국을 하시죠. 콩나물국에도 아스파라긴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스파라그스에서는 아스파라그스의 긴이 콩나물에 100배 이상 들어있는 해장국에는 채워있는 게 아스파라그스입니다. 그래요? 아스파라그스에 이렇다고요. 그런데 저렇게 땅을 뚫고 땅에서 자라는지는 몰랐어요.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요. 3일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고요. 특히 3일에 수확되는 거는 겨울에 동면을 해가지고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맛이 더 난다고 보죠. 고급 채소로 통하는 아스파라그스는 아스파라긴산이 처음 발견된 채소라고 하는데요. 씁쓸하면서도 담백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스파라그스를 생으로도 드시네요. 농약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목이 마르고 가면 갈증 해소에 채우고 과일 같은 맛이 납니다. 저희들은 일하면서도 이렇게 갈증이 나고 가면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수확한 아스파라그스는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을 해주는데요. 농장에서 식탁으로 가기까지 싱싱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꼭 숙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선별로 하고 가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확하고 한 24시간 정도 한 영상 2도 정도에서 2, 3도에서 24시간 정도 숙성을 지켜야 보관이 오래됩니다.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그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지만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채소가 됐는데요. 몰라서 못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고 가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그스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채소처럼 요리하면 되는군요. 저 말이 항상 하는 거 너무 맛있었고요.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 단맛이 나는데 풋내가 약간 나는데 음식으로 했을 때는 풋내도 잡아주고 단맛이 더 올라오고 식감도 더 맛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음식으로 생으로 먹는 사람 별로 없고 아무래도 약간 익혀서 그렇게 먹죠. 이렇게 보니까 맛도 맛있는데 색깔이 주는 뭔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스파라그스가 더해지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아스파라그스 요리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에 아스파라그스만 더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식 말고도 아스파라그스 넣어서 꼬지도 산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레도 오이나 호박 대신에 넣어서 할 수 있고 무궁무진 많아요 음식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해먹는 거는 보통 스테이크 옆에 먹고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근데 식감도 진짜 생각보다 물론 쿵쿵쿵하지 않고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고기 먹을 때 두번 할 거 없고요. 아이고 계속 오늘 잘 드셔가지고 아유 배가 고파지는데요. 아삭아삭하게 정말 맛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할 때 이 술안주로 저희들이 먹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고 이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